오늘의 한문 명심보감 천명편 해설입니다. 맹자 왈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강절 소선생 왈 천천적 무험하니 창창하처 심고 비고역 비원이라 도지재지심이라 현재 순왈 인간사으라도 천천양래하고 암실기심이라도 심목여전이니라 맹자 왈 만맹자 아들자 가로왈 맹자가 말하였다. 순천자 존하고 순할순 하늘천 놈자 이슬존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거스를 역 하늘천 놈자 망할망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멸망한다. 강절 소선생 왈 페난할 강 마디 절 높을 소 먼저 선 날생 가로왈 강절 소선생이 말하였다. 천천적 무험하니 하늘천 들을청 고요할적 소리 없을무 소리음 하늘에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창창하처 심고 푸를창 푸를창 어찌하 고쳐 찾을심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을까 비고역 비원이라 안일비 높을고 또역 안일비 멀원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다 도지제 인심이니라 도읍도 여기서는 모두도 다만지 있을 제 사람인 마음신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에 있다 현재 수훈 왈 현재 수훈의 말하였다 금을현 임금제 들이올수 가르칠 훈 가로왈 현재 수훈의 말하였다 인간 사으라도 사람인 사이간 사사로울사 말썸어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이라도 천청 약 내하고 하늘천 들을청 같을 약 우레래 하늘에 들으심은 우레와 같고 암실 기심이라도 어둘암, 집실, 여기서는 방실, 속일기, 마음심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더라도 심목여전이니라 귀신신 눈목 가틀려 번개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맹자왈 맹자가 말하였다 순천자 존하고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멸망한다 강절 소선생 왈 강절 소선생이 말하였다 천청적 무험하니 하늘에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창창하처 심고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을까 비고원 비고역 비원이라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다 도지제인심이니라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에 있다 현재 수훈 왈 현재 수훈의 말하였다 수훈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입니다 인간 사흐라도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이라도 천청약내하고 하늘에 들으심은 우레와 같고 암실기심이라도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더라도 신목여전이니라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